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말 장난감 같기도 한데 제가 요즘에 빵 만드는데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이 거품기 휘핑기를 하나 장만했는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건 휘핑기, 이건 반죽기 이렇게 넣고 딸깍 이렇게 끓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닦아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혹시 연마제가 묻어있을 수 있으니 이거 한번 세척해 보겠습니다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오더행 세제로 세척하고 뜨거운 물로 한번 소독해 주겠습니다 고기 두 가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